KTN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곽대근 KTNG 전 연구원은 지난 2005년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전자담배 세트에 필요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회사가 직무 발명을 권리화하지 않고 해외 특허도 출원하지 않아 84조 9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2조 8000억 원을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KTNG는 이미 기술 고문 계약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